1. 왕쌤 1. 왕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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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얼굴 한번 보자! 1. 왕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할롱발롱 반갑습니다! 낮에 낚시 출조를 한게 얼마 만입니까? 얼마 만이야? 오랜만에 해 있을 때 출발하니까 빨리 도착해서 오늘도 즐거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방금 북극권에 도착했고 몬스터 피싱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미끼를 사고 가도록 해볼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번씩 하나 주세요 씽씽한 놈으로 와 겁나 크다 대박인데요 지금 제가 포항에서 또 카고 낚시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이제 사장님께 카고 밑밥 한번 말아 달라고 했어요 포항 쪽이나 이런편으로는 이제 또 미끌림도 많고 또 수심이 났다 보니까 카고를 많이 권하지는 않는데 제가 카고로 도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카고 밑밥부터 말고요 카고 밑밥 비율은 크릴 하나 파우더 하나 안맥 두개 요렇게 말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돌아가고 있어 크 자 이걸로 또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망나니 낙막 식구 여러분들 할롱발롱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큰 입지를 본 곳에 왔는데 그때 안타깝게 놓쳤잖아요. 다시 재도전하러 왔습니다. 그게 감성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놈의 얼굴을 꼭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장비는 자 받침대 JW1803 삼각대입니다. 그리고 낚싯대는 우리 유정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유정비어 30에 530 8000번 리리구요. 팔압사 3호줄입니다. 이렇게 세팅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는 35호추에 외반을 자자채비로 들어가고요. 한대는 카고낚시 기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아참 아참 미끼 오늘의 미끼는요 개불 참개찌렁이 이것은 아까 전에 몬스터피싱에서 바로 왔는 카고낚시 밑밥인데 카고낚시 밑밥 넣는 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카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요 안에 추가 들어있고 요 위에 쉽게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히 쉽습니다. 요거를 제껴서 열고 숟가락 같은 걸 쓰시면 편한데 저는 숟가락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열고 난 다음에 이거를 꾹꾹꾹 밀어 넣어 주시면 되요. 이렇게 이렇게 꽉꽉꽉꽉 자 이러면은 카고통에 밑밥 넣기 왕성 나잇따! 신나게 출발! 신나게 출발! 오케이! 개불 사이즈 완전 좋아요. 오늘 사고치겠는데? 개불을 쭉! 완벽! 자 그 다음에 혼무시! 혼무시가 아니고 거의 장어급인데 이거? 우와! 자 이것도 쭉! 올려줍니다. 우와! 완벽! 여러분들 저 밑에 내려가서 한 대씩 캐팅하고 올게요. 가까운 쪽 여기 1번이고 1번이고 뒤가 2번인데 1번 지금 이거는 홈무시 참개지렁이 달아놨고요. 이거는 지금 카고에 개불 달려있습니다. 카고에 개불 단 이유는 이제 잡어 많이 타지 말라고 일부러 달아놨고요. 입질 한번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들. 나 블랙데이인지도 몰랐어. 오! 입질! 입질! 아! 1번 입질 왔었는데 처음 입질 뭐 한 마리 올라오나 싶었는데 안 올라오네. 한번 땡겨 볼까? 아까 전에 입질 왔었는데 우선은 지금 바다 상황 자체가 파도가 지금 엄청 좀 치다가 제가 도착하고 나니까 파도가 지금 엄청 죽었어요. 엄청! 바다가 참 내 마음대로 왔는데 오! 2번! 뭐 달렸다! 오! 2번! 2번! 장은가 뭔가? 우선은 물고기가 부끄러워서 미끼를 못 먹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 약간 관심 없는 척 이렇게 있어 보겠습니다. 크게 볼 필요 없어. 신경 안 써야지 뭐 안 써야지 사실 자동빵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저거 사람 감질나게 하네. 2번 깝니다. 여러분들 2번 깝니다. 여러분들 2번 깝니다. 여러분들 2번 깝니다. 2번 깝니다. 2번 깝니다. 우선은 빨리 먹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낚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먹방 재료부터 꺼내볼까요? 여러분들 우선은 파! 양파! 청양고추에요. 오늘 먹방은 뭐 할 거냐면은 육개장이랑 맛있는 만두랑 라면이랑 넣어서 맛깔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파! 파는요. 우선은 굵으니까 반틈 쫙 따게 해서 많이 들어가진 않아. 이 정도? 약간 녹색 쪽도 그 다음 양파 되겠습니다. 반틈 쪼개고 약간 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고추 두 개 와 쓰리는 데 매운내가 크큼 크으으으으으으으으...... 이러면은 야채 손질 2021절 뭔지 육개장 이만큼 오늘 수박 때 1 consolidation 어떻게 트悪 spec 국agers defeat 일 집에 먹어야 한 번 해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밖에서 만들어 먹기도 간편하면서 엄청 맛있습니다 만두랑 라면 넣어 먹으면 완전 꿀맛 요리 못하시는 분들도 엄청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 우선 요거를 뜯고 넣어 주도록 할게요 오우 건더기도 꽤 들었는데 구름! 물 들어가 주자 건더기도 여러분들 들어있고 고기도 보이고요 만두 들어갑니다 와우 뚝배기 열받았다 이제 라면 들어가요 라면 스포! 스포 많든 오케이 야채 들어갈 거예요 야채 오우 넘친다! 뚝배기 넘친다! 뚝배기 넘친다! 뚝배기 열받으면 계속 넘치는데 국물 조금 퍼먹을게요 국물 조금 퍼먹을게요 와 국물 맛있다 간이 됐네 아 스프 약간 뺄게요 여러분들 야채 넣습니다 야채 와우 야채 그 다음에 청양고추 칼칼한 청양고추 그 다음에 오죽가루 끝났다! 여러분들 육개장 만두라면을 소개합니다 야 육만면 너무 맛있겠는데요 소주 어디 갔나 온전만 아니면 마 육만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육개장 만두라면 아 뜨거 이 천장 다닐 뻔했다 와 너무 맛있다 근데 와 육개장에 이거 넣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와 육개장 낙지와서 라면이지 와 요 중요한게 요 왕교자 만두 아니겠습니까 와 아 뜨거 와 아 국물 천장 고추 넣어서 그런지 칼칼 아 맛있다 하 만두가 너무 맛있다 하 하 뜨거운데 겁나 맛있는 거 있잖아요 겁나 맛있는 뜨거움 진짜 맛있는 뜨거움이란 이런 거다 뚝배기 한 개씩 사갖고 다닐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바다에 오면은 바람 많이 불고 막 춥거나 하면은 사실 뭐 라면을 먹든 뭘 하든 항상 금방 식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거의 다 먹어 가는데 안 식어요 안 식어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왕뚝 다시 2차전 출발 이것도 또 하나의 낚시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파도 소리 들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고기를 못 잡아도 이거 또한 낚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고기를 못 잡아서 일부 밑밥 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아직까지 또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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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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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박아 박아라 박아라 성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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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라 와 와 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와 겁나 해롭네 진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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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 아 아 뭐냐 얼굴 한번 보자 와 뭔데 이렇게 깨닭거리냐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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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Recovery 우리 우리 언니 그 thermal 승 와 진짜 얘도 얘도 힘 다 빠졌어요 얘 힘 빠졌어 죽죠 얘는 방생시키도록 할게요 이 장어는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은 장어 나중에 더 커서 와라 알겠지 잘 가네 고놈 네 여러분들 오늘도 도전 실패입니다 파돈이 뭐니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파도가 좀 모자라긴 했어 파도가 조금만 더 셌으면 큰 거 한 마리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분명 생각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지금보다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음번에 꼭 감성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많은 날 다시 올 거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빠이 가만히 말을 보고 웃을 때 숨이 막혀 죽겠어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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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춥다 Chao y 안뇽 비